저는 아나운서시고 저는 원래 직업이 가수잖아요.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신데 제가 대본대로 인터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진짜로. 좀 두렵기도 하고 후한이. 죽기도 그렇고. 잠깐쯤 우리 얘기가 밝으셔서 그래요. 함양재씨가. 자 이번에 역시 연협 이슈당상 두 번째 시상을 또 인터뷰로 고민하시겠군요. 자 시상에는 조금 전 수고해 주신 우리 석현 이사장님 그리고 가수 황진희님께서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르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야. 수없이 무대를 좀 한 번 보시면서 기쁜 시상을 갖고 계십니다. 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동준씨, 김민정씨, 유민, 이철민, 미녀와 야수 그리고 우리 희극인 조정연씨죠. 그리고 작곡가, 편곡자인 김영철, 이충재씨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동준씨는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아직 시상실장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는 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조정연씨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아주 불구의 의지로 본인의 뇌졸중을 이겨내고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트로피 이사장님께서 가수 김민정씨에게 축하의 마음을 단호화 전달하셨고요. 또 후배가수 황진희씨가 예쁜 꽃다발을 전해주시네요. 자 가수 유민님 오늘따라 더욱 섹시하고 아름답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몸미질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가수 역시 부산 산하 있죠. 이처미님 축하드리고요. 아 이 두 분은 부모 듀엣입니다. 가수 우리 미녀와 야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코미디언 조정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작곡가이자 편복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용철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연협 이사장 다음 끝으로 우리 작곡가 이충재님께서 수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인 기쁜 날 그 양의 세상이 계속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연 씨께 이 마이크를 제가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에는 말씀조차도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걷지 못하다 걷고 이제 말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불그레이지로서 극복을 하고 사업과 또 우리 연예의 모범된 활동으로서 모든 면에서 그 길을 우뚝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박수를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경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충재 작곡가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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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에 따로 있는 연예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새해 더 좋은 고마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곡가 이충재님 고향이 하동이시죠. 또 하동분들이 엄청 축하할 박수를 보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경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